마스크 좀 까봐요 해서 마스크 딱 내렸어 딱 슥 보더니 내 인적사항 기록에다가 하 이렇게 딱 쓰는 거야 아 나 이거 아 근데 솔직히 재밌었어요 이번에 할 말은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의 쪼꼬뽀 일기죠 오늘 어떤 카페 면접을 보고 왔어요 근데 그 카페 그 뭐지 카페 어 대표 이름도 무슨 가명이야 그러니까 무슨 가명도 뭐 그냥 김땡땡 윤땡땡이 아니라 뭐 줄리아 이런 식으로 뭔가 가을 막 이런 것처럼 무슨 무슨 예명 연예인 예명 같은 이름을 내세운 무슨 카페노라고 일단 카페였어 단언하는데 일단은 카페였어 어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 사기당한 기분이 들거든요 면접만 보고 왔지만 일단 카페였어 분명 일단 카페였어 되게 한옥 카페같이 이쁜데 들어가 보니까 방이 쭈루룩 엄청 많은 거야 방이 아예 룸 카페같이 막이 쳐져 있는게 아니라 아예 방이야 방 아예 모텔같이 100, 101호, 102호같이 무슨 방이 엄청 많은 모텔 같아 그리고 딱 들어가서 들어가서 직원들을 보는데 여자 세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세 분이 다 그 그 그 그 그 그거 아세요 지금부터 되게 예민한 얘기 할 거에요 그러니까 막 도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쁜 쌩얼에 화장 안한 쌩얼에 안경 쓰고 책 보는 여자 보면서 음 이쁘다 라고 말하는 거랑 막 술집에서 문신 몸에 잔뜩 입고 피어싱 달리고 가슴 볼록 튀어나온 배꼽티 입은 여자 보면서 와 씨 존나 이쁘다 이렇게 말하는 이쁘면 다르잖아요 알죠 그 느낌 와 이쁘다 이거랑 와 씨 존나 이쁘네 이거 확실히 다른 말이에요 이건 두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스럽게 입었어요 상스럽게 상스럽다 그 딱 들어갔는데 직원이 세 명이 다 여자였어요 세 명이 다 내 나이 되겠지 20대 초반 되겠지 근데 옷이 그 되게 신기한 옷이었거든요 등이 엄청 파여서 등이 그 척추 중간까지 파인 크롭티 같은 거에 가슴도 앞에 와가 엄청 파여 있어요 가슴에 그 무슨 우리 게임이나 애니 여자 캐릭터 보면 항상 가슴이 은근히 나오는 옷이잖아요 그걸 현실로 입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바지도 바지는 그 크롭 팬 뭐지 돌핀 팬츠라고 하나 그 엉덩이만 겨우 가리는 수준의 바지 그거에 힐 신고 있는 거에 세 명이 다 맨다리에 힐 돌핀 팬츠 등이랑 가슴 엄청 파인 가슴 톡 튀어나온 티 이렇게 입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뭐 그냥 이쁜 여자분들이 그냥 뽐내고 싶어서 하는 거겠지 해서 면접 보러 왔는데요 해서 아 그러세요 일단 올라오세요 면접 갈게요 하면서 어떤 누님 솔직히 누님이지 어떤 누님 누나 누나 나 죽어 누나 누나가 날 그 카페 3층 테라스로 데려갔어요 테라스 근데 테라스에 나 앉고 누나 앞에 앉았는데 누나가 담배 피우면서 면접을 봐 나를 난 안 피는데 담배 피우면서 가게에서 면접을 봐요 그러면서 뭐 기본적인 거 물어봤지 뭐 경력 있느냐 뭐 음료 카페 해봤냐 이런 거 난 안 해봤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다가 나는 딱 이러는 거야 마스크 좀 까봐요 해서 마스크 딱 내렸어 딱 슥 보더니 내 인적사항 기록에다가 하 이렇게 딱 쓰는 거야 아 나 이거 아 근데 솔직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난 이런 걸로 기분 안 나봐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도 너스레 떨면서 아 저 얼굴 정도면 한가요? 그러니까 그 누나도 아 얼굴 보는 일이라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더라구 그리고 집에 왔죠 근데 가게 분위기를 묘사하면 영락 없는 업소였어 진짜 우리 뭐 그냥 뭐 윤락 업소 활락가 뭐 창녀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홍등가 그냥 도시에 조금 어느 골목 모텔 골목에 있는 카페인 척하는 업소야 그냥 업소였어 업소 그냥 그러지 않고 아 맞아 그 누나들 설명을 안 했네요 그 누님들 누나 나 죽어 누나 누나들은 팔에 무슨 한자가 잔뜩 써있어 무슨 팔만대장경 막 그 한자 한자 중국시험 보나봐요 팔에 한자가 잔뜩 써있고 등에도 무슨 그림이 있어 그냥 뭐 십자가에 글귀가 써있는 게 아니라 아예 등 자체에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림이 약간 등파인드레스로 봤죠 근데 내 생각엔 약간 그거 같아서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의 상스러움은 난 좀 그거라 생각해요 그 뭐 중졸 고졸 이신데 그 몸으로 돈을 엄청 버신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왜냐면 우리 지금 당장 내 주위 당신 주위에 있는 여자분들 봐요 막 양팔에 한자 새기고 등에 뭐 그림 그려져 있고 그런 옷 입는 그런 몸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근데 저도 솔직히 문신이 있지만 전 문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정도 문신은 진짜 뭔가를 했던 사람이야 자기 몸에 그 문신 그 그림을 새길 정도의 일을 어떤 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지 않고서 20대 여자애가 양파에 한자 잔뜩 써있고 등에 아예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 번돈으로 카페인 척하는 업소를 차린 게 아닌가 싶어 왜냐면 아 그 누나들이 한 명이 그랬고 뭐 한두 명은 그냥 안경 쓴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 몰라 다 그래 다 아 솔직히 저 가족이랑 동남아 해외여행 자주 다녔거든요 동남아 해외여행 갈 때 조금만 골목으로 가면 마사지 업소 있어요 그 마사지 업소 앞에 얼마나 이쁜 여자애들이 되게 짧은 바지랑 배꼽티 입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거 보면 딱 그거야 뭐 아닐 수도 있지 솔직히 백번 양보해서 그분들 그냥 평범하게 사회생활 하는데 그냥 멋진 거 좋아해서 문신 많이 하고 몸 노출하는 거 좋아해서 그냥 엄청 섹시하게 옷을 입은 문화일지도 몰라 아주 청렴한 아주 순결한 모르지 모를 일이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 그 몸 진짜 상스럽다 알죠 상스럽다 난 본 순간 눈치채진 못했어 솔직히 그냥 그냥 멋진 누나들이겠지 했는데 그 상스러움은 보통이 아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냥 카페인 척 영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업소일 수가 있다? 이게 좀 충격적인 거야 뭐 나도 자세히는 몰라요 저녁에 갔다 왔거든요 지금 몇 시야? 11시죠? 오늘 6시에 갔다 왔거든요 아 뭐였을까요? 진짜 정치가 뭐였을까요? 내가 오버한 거였을까요? 그냥 평범한 카페인데 내가 괜히 외뇌망상으로 무섭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? 아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집에 와서 알바문 어플에서 찾았거든요 알바문 기록을 봤어 그 그 카페에 지원자 현황을 봤어 남자 0% 여자 100%야 그러니까 이런 그거죠 남자는 지원 안 하는 카페 근데 그걸 좀 사회생활 경험 있는 분들은 아는데 저는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아가지고 어? 뭐 그냥 카페겠지? 해서 가봤는데 아닌 거야 여자들만 구하는 카페였던 거야 근데 궁금하네? 그럴 거면 남자인 날 왜 모집 날 면접 왜 받지? 만약에 쟤 논리가 맞았다면 남자 안 받아요 라고 말했겠지 근데 그건 또 아닌 거 보면은 뭘까? 나 혹시 남창 될 뻔한 건가요? 카페인 척 카페 취업인 척 나 사실 못 파는 거였을지도 모르나? 땡기네? 장난이고 그래서 아무튼 아까 말하다 말았구나 그 누나들이 내 생각엔 돈을 진짜 한 달에 막 500 600씩 벌 수가 있대요 하루에 다섯 명씩 한다면 저도 들은 얘기에요 그걸로 돈 엄청 모아서 카페 위장 카페를 차린 거 같아 자기들이 1호점이야 1호점 본점 뭐 진실은 오리무중이죠 내 생각에 날 뽑을 거 같지도 않아 하인데 하 초코뽀 외모 하 이걸 뽑을 리가 없지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인 날 왜 면접으로 온 거야 아 그래도 아닌 거 같애 아닌 거 같고 내 인생 첫 업소 체험을 해봤다 생각이 드네요 진짜일지 아닐지 모르고 모를 일이지 그냥 평범한 카페일 수도 있어 진짜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전 업소에 갔다 온게 됐네요 업소 알바를 할 뻔했네요 형 여기에 하나만 이야 유주